기상캐스터 배혜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는 높게 치솟겠습니다. 경남 지역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9도, 철원이 6도 등으로 오늘보다 1에서 5도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이 16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제주 날씨입니다. 내일 제주 지역은 흐리겠고, 낮 동안 산지에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몽골과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돼 대기질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을 가급적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가량이 높겠고, 낮 최고 기온 제주시가 20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그다지 높지 않게 일겠고요. 다만 안개가 짙게 끼는 해역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